저 드디어 보호망이 구독자 만 명! 몇 명이라고요? 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쁨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느릴 수도 있는데요 구독자나 조회수에 절대 연여하지 않고요 성실하고 정직한 보험 영상을 올리도록 꼭 노력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런 영상, 이런 영상 정말 발음도 서투르고 정말 어리버리하게 낯뜨거운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벌써 구독자가 만 명이라니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조회하신 많은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보호망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정말 보험의 트렌드 그리고 신상품들을 항상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항상 정직으로서 보답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보호망 만 명 축하 기념으로 저 댓글에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10명을 추첨해가지고 제가 모바일 쿠폰 일단은 여름이어서 덥잖아요 시원할 아이스크림 케이 10분을 선정해서 제가 모바일 쿠폰을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정말 힘찬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니고 저를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천하세 천우 하두니 세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또한 우리 사무실에서 정말 열정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보호망팀 실장님께도 정말 이런 영광을 돌리며 현재의 보호망과 구독자님께서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보호망팀 파이팅이고요 제가 50세, 60세, 70세 언제까지 보험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보험일을 일하는 숨쉬는 그날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저한테 믿고 맡겨주신 우리 고객님들, 저희 보호망팀 그리고 저희 실장님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제가 보험 종사하는 그날까지 꼭 책임지고 끝까지 사후 관리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축하 메시지를 한번 같이 영상을 시청 후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명, 2만명, 10만명 구독자에 연애하지 않고 정말 보험 정직하게 성실히, 열심히 보답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명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보험쌤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될 이유는요 우리 보험원님께서 구독자가 무령 만명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축하드려요 보험 유튜버에서 사실 만명이나 숫자는 정말 큰 숫자인데요 우리 보험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험원님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10만명, 100만명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같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원님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보험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원님 만명 구독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만명까지 돌파하기까지 아주 힘없이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앞으로도 10만명, 100만명 되는 날까지 화이팅 해주시고 항상 보험에 대해서 가장 맞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원님 석팀장 장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원님 유튜브가 벌써 만명을 돌파해서 축하영상을 장정민 팀장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상진호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은 보험원님 팀에 저도 합류한 적이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요 오래되셨네요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셔서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살고 있고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팀장님 어떠세요? 저는 한 5천명대에 왔는데 벌써 몇달만에 만명이 됐어요 그만큼 보험원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원님 팀 모두 부지런히 근무하면서 언제나 고객과 동행하는 그러한 담당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보험원님 팀은 보험을 쉽게 알리고 보상과 사후관리에 더 신경쓰는 보험원님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만명 보험원님이 1월 달에 5천명분 구독자 달성을 축하드렸었는데 벌써 1만 분의 구독자가 달성되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실 때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험원님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보험원과 같이 하고 있는 유희강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우리 보험원님이 구독자 1만 명을 넘으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고 보험에 대해서도 아주 대중이 많으신 공부자님이십니다 보험원님이십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연락주세요 보험원 화이팅! 안녕하세요 보험신입니다 보험원 채널이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3만 명,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까지 승승장구하길 바라겠고요 우리 보험원 채널의 장점은 일단 정보가 굉장히 빠르고 또 영상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보험 채널이 좀 지루한데 너무 재밌어서 저도 자주 시청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보인 성추입니다 지금 현재 프라임 에셋 156본부의 안테스 본문장이신 보험학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보험학님 항상 주말에 열심히 나오시고 월화수 목 금금금 너무 열정적이시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항상 꾸준하게 올려주시고 벌써 1만 명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보상과 사후관리를 잘해주시는 우리 보험학님 항상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만 명 달성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는 보험 유튜버 되시고요 그리고 실버 버튼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날씨가 더운데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시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무더운 여름 저희 시장들이랑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보험학님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보험장인입니다 보험학 채널 벌써 구독자가 1만 명이라고 합니다 구독자 1만 명 돌파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와 보험 유튜브 시장에서 구독자가 1만 명이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앞으로도 보험학 채널 더 발전하시고 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보험학 채널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저한테는 보험학 채널이 스승과 같은 존재여서 보험학님이 앞으로 더 잘 되시면 저도 똑같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소법 시행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고난의 시간이 또 온 것 같지만 우리 보험학 채널은 더 발전되고 잘 돌파해서 잘 이겨내서 더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보험학 채널과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할 테니깐요 점점 더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학 채널 화이팅 보험학 채널 보험학 채널 앞으로도 보험왕님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실장들도 사고관리나 이런거 더 신경써서 앞으로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왕팀 믿었어요! 안녕하세요. 쏘루왕팀입니다. 오늘은 보험왕님의 구독자 만 명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의 스승이시기도 하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앞으로도 쭉쭉 2만명, 5만명, 10만명을 가는 그날까지 파이팅! 안녕하세요. 보험왕님 구독자 만 명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려요. 보험왕님 구독자 1만명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빠 구독자 1만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빠 구독자 1만명 축하하시고요. 항상 파이팅! 안녕! 안녕 힘내세요 아빠 항상 화이팅! 아빠 화이팅